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대환대출 상품에 대해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니 쉬운 방법으로 잘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은행원인 저도 몰랐던 대환대출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전직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봤지만 기대출자의 경우 심사도 어렵고 고금리 시대에 연 이자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환대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보니 적은 연 이자로 빠르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온라인 비상금 회사로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언제든 대출이 가능한 곳인데요. 기존 대출과는 다르게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 한도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100% 승인이 가능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즉, 주부나 학생, 무직자도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카카오톡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내가 필요한 금액을 말해주면 상담원이 간단히 정보를 조회하고 즉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복잡한 서류 과정 없이 본인 인증 한 번만으로 상담한 지 5분 만에 이렇게 쉽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환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쁜데 은행 가서 대출 거절당하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저처럼 쉽게 현금을 마련해보시길 바라며 고정 댓글에 남겨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대환대출 상품에 대해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니 쉬운 방법으로 잘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은행원인 저도 몰랐던 대환대출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전직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봤지만 기대출자의 경우 심사도 어렵고 고금리 시대에 연이자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환대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보니 적은 연이자로 빠르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온라인 비상금 회사로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언제든 대출이 가능한 곳인데요. 기존 대출과는 다르게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 한도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100% 승인이 가능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즉, 주부나 학생, 무직자도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카카오톡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내가 필요한 금액을 말해주면 상담원이 간단히 정보를 조회하고 즉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복잡한 서류 과정 없이 본인 인증 한 번만으로 상담한 지 5분만에 이렇게 쉽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환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쁜데 은행 가서 대출 거절당하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저처럼 쉽게 현금을 마련해보시길 바라며 고정 댓글에 남겨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담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